이렇게 만났는데 또 그냥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뻥이오가 없어서 조리퐁하고 곰표 떡밥이 원래 유명한데 곰표 석헌이 나왔어요 원래 곰표하면 떡밥인데 석헌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또 오네 아 내가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못 주겠다 잠시만요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사오긴 했습니다 원래 곰표하면 떡밥이 유명해요 제가 낚시할 때 어릴 적에 곰표 떡밥과 곰표 어분이 유명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원자탄이라고 있어요 원자탄 깻목가루랑 각종 이제 곡물 가루 같은 거 옥수수 가루 뭐 이런 거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신장 떡밥이 유명했고요 신장 떡밥이라고도 있어요 이거 어쩌고 그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떡밥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곰표 그러면 좀 추억이 많습니다 곰표 맥주도 있고 하겠지만 곰표 그러면 일단 저는 곰표 떡밥과 곰표 어분 원자탄 뭐 이런 거 찐깻목 이런 것들 이 깻목으로 짜기를 또 만들어요 뭘 던져주니까 저기로 가네 난 더 많이 있는데 나 곰표 팝콘이랑 나는 쪼리퐁 있는데 네 갈려면 가 난 더 많이 있으니까 예 그냥 찍는 거예요 잘 말했죠? 쪼리퐁 있다고 얼마 안 되네 애들 한입거리다 한입거리 지금 걸렸어요 저쪽한테 밀렸네 밤을 좋아하는구나 내 쪼리퐁이 밀렸네 아 오늘 뻥유를 사왔어야 했는데 뻥유가 없어갖고 이거 사갔더니 얘들이 잘 키워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투망 쳐가지고서는 갖다가 푹 구워 먹으면 되겠구만 여기다가 이번엔 곰표 화폰 제 얼굴 보셨나요? 제 얼굴 못보셨죠? 제 얼굴 안보이시죠? 나중에 또 혹시 보셨죠 여러분? 오늘 내가 먹을건데 얘네 준거야 쪼리퐁이랑 팝콘이랑 다 없어졌네 얘들아 먹방인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불량이 안나오잖아 불량이 블루길이에요 블루길 불량이 끝났잖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그냥 그대로 부어줬는데 다음번에 잉어 사료 사다가 갖다 줘야 되겠구만 저기 블루길을 몇개 드셔먹고 구독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구독자 퀴즈 구독자 퀴즈 오늘 제가 여기다 준 먹방 재료는 무엇일까 과연 제가 여기다 버렸던 먹방 재료가 무엇일까 한번 두개죠? 잉어들 밥 오늘 뭐줬나 잘 기억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선착순 한명 천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순식간에 먹어 치우니까 이게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계속 먹어라 그래 내 앞에서 이렇게 먹는걸 보여줘야 또 금방 날렸네 그거 두개 3500원 주고 산건데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리핑핑핑핑맨 표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 성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